피할 수 없죠. 랜덤 플레이 댄스가 됐는데 말이죠. 썩망치로 맞아본 분 계신가요? 아니, 한 명도... 그럼 잘 됐네. 맞고 싶다, 한 번. 맞아보고 싶다. 아이유도 맞고? 네, 참여해보고 싶다. 아이유도 맞고 다 맞아본. 다 잘 되잖아요. 저 맞아보고 싶어요. 맞아보고 싶어요? 오케이. 얼마나 아픈... 안 아파요. 그냥 이게 맞으면 스타가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야지 스타가 됐다. 아이유, 디딤 뭐... 뭐 그대로 맞았죠. 네, 틀리면 틀린 사람 뿅망치 갑시다. 네. 어디 맞아요? 네? 어디 맞아요? 뿅뿅뿅뿅망치, 뿅뿅 하는 거 있잖아요. 뿅 소리 하는 거. 줘봐요, 줘봐요. 아우, 장난감, 장난감, 토이, 토이. 이런 소리 나는 거. 토이? 에이... 이 봐, 소리 귀엽잖아. 이거 막 찌그러지고... 에이... 이거 찌그러질 수 있지 뭐, 이렇게 눌러서 찌그러지는 거. 이게 굉장히 귀여운 거 뭐. 귀엽잖아요. 왜? 지효 형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부상으로. 지효 형이 나와서 틀린 멤버 한 번 쓱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화이팅! 화이팅! 준비되셨죠? 네. 갑니다. 음악 주세요! 저만의 좀 가볍게 좀 봐주세요. 이건 뭐 컴백을 앞두고 있는 곡이니까. 잠깐 눈을 한 잔 대를 뚝뚝 떨어져야 합니다, 지금. 내 mouth. 좋은 말. 고생했다, 아니야. 나 안 해버린 다. 맞다. 나, 강의 내 이름으로 터무가 신고, 저분은, 저분은. 랩트너 분해. 내 입에 mentioning. 나는 내 입에 안 써. 나, 랩트! 나, 랩트! 나, 랩트!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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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야 여행이 안 돼! 너희야 여행이 안 돼! 너희 뭐야! 너희 한 번 봐! 너희야 여행이 안 돼! 너희야 여행이 안 돼! 너희 뭐야! 너희 한 번 봐! 너희 진짜... 한 번 봐! 너희가 거기서! 지금 무드도 때릴 수 있는데! 다들 되게 눈물 많아졌잖아! 되게 꼼꼼해졌죠? 저도 몇 명 틀린 사람 아는데! 어? 채영이 좀 이상한데? 유혹이 맞어? 아니야! 거짓말! 얘 개형 자꾸 찔리는데! 급식방! 어? 자, 주영이! 주영이 알고 채영입니다! 주영이 알고 채영이죠! 청문회 갈게요! 이리 와요! 청문회! 이리 와요! 랜덤 청문회 하고 이리 와! 이리 와! 지금 급식방! 그 친구들이! 지금 채영이는 눈빛을 넣어도 아까부터 계속 많이 틀렸는데 그냥 넘어 주시면 안전한 눈빛을 넣었거든요! 근데 지효도 계속! 아, 채영이가! 왜 순추현 저기 있냐고 그러죠? 지효가 일단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애들이 너무 뻔뻔해져가지고 저도 긴가미가 틀렸는데 분명히 지금 둘이 서로 마주 보고 춤추는 거 맞아요? 저 안 틀렸어요! 그러면 채영이가 틀린 거예요? 채영이가 틀렸어요? 좀, 좀, 조금, 다리가 자리가 인정했어요? 다리 붙여봤죠! 자, 뒤에 언니들은 어때요? 채영이가 틀렸어요? 제꺼 안으로 춤... 아, 채영이가 틀렸어요? 채영이가 틀렸어요? 채영이가 틀렸어요? 모건을 대놓고 쭉 뒤에서 대놓고 틀렸어요! 아, 근데 근데 아직 그... 아... 너 갑자기 때리고 싶잖아! 근데 아직 급식반에 고등학생을 제가 아직 때려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럼 제가 급식단 언니... 오케이, 그래요, 그래요! 때려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럼 제가 급식단 언니... 오케이, 그래요, 그래요! 니가 맞을 거예요? 니가 맞는다고요? 어, 그렇고? 니가 맞는다고 한 거 아니야? 니가 맞는다고 한 거 아니야? 니가 대신 맞는다고 한 거 아니야? 니가 대신 때리겠다는 거야? 맞겠다는 거야? 자, 눈 감아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일단 다 해봐요, 다 해봐요! 눈 감고! 고마워! 자, 방금 내가... 두 개 넘게 나선 이유는... 아니, 급식단 언니니까... 급식단 언니로서... 마단재로서... 그래도 미성년자니까... 내가 계신 맞겠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인성 보는 거지... 인성 보는 거지... 인성 보는 거지... 인성 보는 거지... 팬들도 보고... 애매하게 들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들면... 자, 눈 뜬 채로... 자, 눈 뜬 채로... 그대로... 그대로 계세요... 자, 저는 이렇게 때릴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나는... 언니로서... 동생들을 위해서... 급식단... 맏언니로서 내가... 이정도 바로... 맞겠다! 네, 네, 맞겠습니다! 그렇지! 네, 네, 맞겠습니다! 그렇지! 나한테는 진짜... 안 틀리는데, 본인은? 억울하고 없이? 신당 언니니까요! 언니니까? 네, 신당 언니니까요! 언니니까? 뭐야... 여러분! 막내가 틀렸으니까! 한 번 보여줄게요! 어? 뭐야... 저기... 너네는 틀리면 안 돼! 왜냐면...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게... 얘하고... 저는 안 틀려요... 저는 안 틀려요... 보자! 어? 보자! 이제는 공중하게 합니다! 네! 음악! 시작! 갑자기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아, 칼군무 나왔다! 갑자기 칼군무야! 갑자기 칼군무야! 갑자기 칼군무야! 숨을 다 먹기 시작했어요! 아, 칼군무야! 아, 칼군무야! 다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빨받하다! 너무 빨받하다! 아, 나는 진짜 잘한다, 근데! 정신력이지! 정신력이지! 정신력! 안 막겠다, 이거지! 아, 칼군무야! 오, 칼군무야! 아, 칼군무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형, 정리! 아, 정리! 정현이 지금 정현이 지금 정혜야 돼요 축제이다 아니 이거는 너무 아쉽신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이동하는데 왜 아니요 자리 잡고 이거 두 번 하셨잖아요 아 너무 찌란었어요 햇살은요? 저도 한번 봐주세요 안돼요 맞는데 막내 금식반이었잖아요. 본인이 맞으면 안 되는 이유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미성년자입니까? 아니면 뭐.. 언니 연예인이죠? 언니 연예인은 무조건인가요? 언니 연예인은 무조건인가요? 언니 연예인은 무조건인가요? 갑니다. 흑기사! 아 여자들 부분밖에 없어서.. 아니 감독님.. 혹시 흑기사 있습니까? 카메라 감독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다 너무 잘 왔어. 흑기사를 해주면 뭐 해줄건데요? 흑기사를 해주면. 전화번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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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원하는 만큼 때려. 약세를 잃을 때려. 진짜요? 형님 잘해 무슨 전화번호? 아.. 이건 뭐.. 스타드링.. 귀걸이 손 이렇게 하시고 귀걸이 떨어지니까. 아.. 그렇게.. 아.. 아.. 갑니다. 자.. 시그널. 대박이란 하고? 갑니다. 대박 파이팅! 대박 파이팅! 갑니다. 대박 파이팅! 아.. 한 바퀴 더 더 올까요? 한 번 더 올까요? 저요 아니에요 이제 여보? 저는 편성 못 하겠다 자 마지막 한 분이에요 이제 남았습니다 나이리 한 분 가야지 나이리 자 음악! 장난 아니야 주세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화이팅!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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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 긴장감! 이 긴장감 속에.. 유 arada! 누구? 안돼요! 안돼요! 이거 너무 좋은데 정말 안돼요! 정신이 나와서 그래요! 정신에 나가서 그래요. 정신에 나가서 그래요. 누구 틀렸어요? 누구 틀렸어요? 누구 틀렸어요? 누구 틀렸어요? 누구 틀렸어요? 아니에요. 너무해. 이거 카메라 잘 폈는지 모르겠는데. 모모 진짜 화났나 봐. 모모 진짜 화났어요? 사무라이필 났어요. 틀렸어요. 맞죠? 약간 근데. 근데 본인보다 더 많이 틀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 틀렸어? 안 틀렸어? 저기 왜? 긴장하지 말고. 긴장하지 마세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치? 근데 넌 자리까지 틀렸어. 자리를 틀렸어. 자리를 틀렸어. 저쪽을 빠르게 도망가려고 봤어요. 사촌끼처럼. 데프코는 나한테 좀 약해. 데프코는 잘 못 때려요. 못 때려요. 귀걸이가 지금. 아 저 그 곡 저 깃지라서. 아하하하하하 그 곡 저 깃지라서. 다시 땀디. 그 nog. 핵킣지론 banda. 왜 그거 하던데. 근데 왜 그걸 det Tools CSPers Start? 흑기사 안돼요, 진짜? 흑기사.. 흑기사 했습니까? 흑기사 했습니까? 흑기사 했으면. 어? fit parfois 모모랑 밥 먹을ée тяж Airlines? 모모랑 하루 데이트. 모모랑 하루 데이트예요. 양분에 있을 거예요. 모모랑 밥 먹을게입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제가 뭐가 됩니까? 니 전화번호에 필요가 없대요. 모모랑 하는 데 있어요. 모모랑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습니까? 우와 모모랑 밥 먹는데? 우와! 우리 메인카메라모님이! 정윤이 번호는 필요 없고 모모랑 밥을 먹겠다 오케이. 자 우리 카메라모님이 한 말씀 해주세요 모모가. 감사합니다. 야 너 이렇게 해맞게 오는 걸 처음 본다 1년 만에. 그러니까. 아 계속 잘 되고 있어. 많이 잡아봐서 알잖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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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여기 여기. 죄송합니다. 안 괜찮을 텐데. 안 괜찮을 텐데. 안 괜찮을 텐데. 네. 공감 사장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안 괜찮을 텐데, bom. 고맙합니다.